멋진 무대에 만나보도록 할텐데요. 정말 또 뜻깊게 고향이 양구라고 합니다. 고향이 양구인데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멋진 목소리 들려드리러 이곳에 또 찾아왔다고 합니다. 프랑스에서 직접 공부를 하셨고 네 지금 전국 방방곡곡 너무 바쁜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구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. 이효영 소프라노님의 멋진 무대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소프라노 이효영입니다. 소개해주신 대로 고향이 양구에요. 친정이 양구인데 오늘 이 행사가 잡혀가지고 시댁을 못 갔어요. 그래서 매년 좀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첫 곡 신나는 곡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감추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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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